은혜 받고 승려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리로 이끄시는 절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요한본 16장 33절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활랑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님의 정체성 즉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영적 싸움은 꼭 필요하고 당연하기에 해야만 하고 또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붙잡고 세상과 달라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전쟁을 느끼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사는 절대 방법 이 절대 방법을 놓고 오늘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입니다 인간의 멸망과 세상의 그 재앙의 이유를 알고 여기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일 것입니다 왜 이처럼 오직이 중요한가 사단의 오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단의 속임수요 전략 핵심인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모든 것을 총동화합니다 심지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멸망당하도록 오직의 괴계를 펼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세의 3장, 6장, 11장 자기중심, 물중균심, 성공중심인 그 근본 문제입니다 또한 재앙의 틀을 짜놓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오직의 전술을 펼쳐나갑니다 그것이 오래된 문제 사단의 13장, 16장, 19장 바로 무속점술 우상의 문화를 중심으로 전술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가문의 문제로 불신자 의사같이 상태의 그 올무로 꽁꽁 묶어놓고 걸어놓고 영원한 대물림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직의 시스템화 되어져 펼쳐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괴계를 부리고 전술을 펼쳐나가고 시스템을 갖췄더라도 우리는 이 인간의 멸망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앙의 왕이오 구원과 생명의 빛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오직의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해답 대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불신앙했던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도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예수님의 DNA가 나의 DNA가 되어지도록 원리스 소통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동방 박사들의 오직이 이야기 됩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배합을 다 열었다는 겁니다 보배합을 열고 경배하며 경배의 대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곤 17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브리 12장 2절도 예수를 바라보자 2사의 40장 31절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오직 주 예수만 여와만 악망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새 힘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의 절대 방법을 주셨습니다 유일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특별 간섭입니다 오직의 해답을 가진 자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곳에 유일성의 응답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할 수 없고 가지 못하는 그곳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게 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 붙잡은 24제자를 통해서 사단은 당연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전무후무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이었습니다 늘 보고 있는데 그 진짜를 보지 못하는 그곳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을 외치게 됩니다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돌아갑니다 생각조차도 않습니다 저주받은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바로 24제자 빌립이 그곳을 들어가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 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내놓은 현장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누구도 쳐다보기 그런 현장 그러나 사도바오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 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의 단을 쌓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유일성의 응답 장세기 15장, 19개 아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장세기 22장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세계보고마의 응답을 누리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그 증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라고 장세기 39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장세기 41장 38절은 그 위대하거라고 여겨지고 있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의 예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임박할 위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특별 간섭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현몽하고 개시를 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으로 개시합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간섭을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성취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격분한 헤롯 어떻게 합니까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바로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간섭에 맞다는 또한 사단의 발악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리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헐과 육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 신앙생활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유일한 응답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절대 방법 제 창조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환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에게 문제는 기회요 제 창조의 시간표가 되어진다는 거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강단이 이미 주어졌고 강단을 묵상하며 강단을 나의 강단으로 인도받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제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불안의 염려의 근심의 걱정이다 라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에베스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 살리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그 전쟁 바로 제 창조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창조는 바로 생명 살리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제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 증거로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우서 4장 16절은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데아스 2장 20절 바로 우리가 그 증거로 예수님과 내가 동일화 되어지는 겁니다 DNA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남들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 현장을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창조인 것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은 정복이 아닙니다 세상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237나라 보그마를 위한 저희들은 237나라 장인 보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계보그마를 이루는 재창조의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 목표일 것입니다 이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은 절대 방법 즉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강단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 속에 강단을 넣고 그 재창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멸망과 재앙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오직 그리스도 최고 응답의 증인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에 쓰임받는 그런 유일성 응답의 증인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흑암 문화를 보급 문화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받대는 참된 성공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